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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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가져오셨대? 이거 두개요? 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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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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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여 먹지? 요 껍데기 뭐 안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4, 5일 정도는 미꾸라지가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냥 담가놓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틀 먹은 거 이게 3일 그리고 이게 4일 그리고 이게 5일 그냥 껍데기 밖에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껍질하고 두께하고 많이 차이나실 거예요 얇게, 얇게 이게 다 파먹은 자국들이에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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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만들어 만든 거 양념장 rio 2달 가지고 종이로 1,000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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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수제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아직도 멀었어요? 더 깨끗하지? 고춧가루 손으로 만들어낸 땅콩 다진마늘 물 잘 어울려 깨끗한 물 소금 소금 다진마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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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 나가요 smoking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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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